다섯 번째 홀입니다. 파포 홀이고요. 235m. 장타자는 완혼을 넣어볼 수도 있는 홀입니다. 그래만 하면 안 됩시다. 완혼으로. 하나 올리자. 강원삼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. 예선전에서 완혼을 했던 홀이죠. 완혼 가자, 완혼. 어제 맹키로. 자신있게 사와. 장원삼 티셔츠. 아 또 낀다. 자 장원삼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. 아 너무 많이 키웠죠? 왜 그래? 그림 진짜 안 나오네. 이어서 노경은 선수가 티샷 준비합니다. 굿샷. 나이스. 간다. 굿샷. 갑니다. 그린 쪽, 그린에 올라갑니다. 빈 쪽으로 갑니다. 빈 쪽으로. 거리. 페어웨이 정중앙에 떨어졌습니다. 아 오히려 좋아, 오히려 좋아. 좋았어, 좋았어, 좋았어. 벙커 들어갔으면 할 수 있어요. 말이 안 나오네. 진짜 말이. 뒷바람. 뒷바람. 562가. 56? 52. 52 치면 된다. 52 칠게. 트웅. 올리면 돼. 이거 내가 커버해줄게. 보여줘. 응. 나이스. 잘했다, 잘했다, 잘했다. 왼쪽으로 돌아라. 그린 앞쪽에 떨어졌습니다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 샷. 나 뺀, 나 뺀. 짧다, 짧아. 이거 백 스피 먹은 거 아니야? 백 스피. 여기 맞고 이렇게 온 거 아니야? 그럴 리는 없어요. 오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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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그렇지. 나이스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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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. 나 뺀, 나 뺀, 나 뺀, 나 뺀, 나 뺀, 나 뺀. 야.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갔어. 야. 이게. 괜찮아, 괜찮아. 야, 지금 큰일이네. 슈다가 해서 슈다 치니까. 너무 쉬었는데? 야, 오늘은 내가 엑스맨이네. 오경훈 선수 봐주는 거 아니시죠? 아닙니다. 이번에 끝내겠습니다, 진짜. 여기서 붙이면 넣어야 돼, 우리가. 또 못 붙일 수도 있어. 까고 이러면 또 찬스야. 살짝 띄우는 어프로치. 약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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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, 나 뺀. 신데 이거 모른다. 이거 모른다? 붙이면, 네. 붙이면 비기겠다. 어, 아, 우린 넣어야죠. 에이. 지금 탓수가 딱 지금 똑같은 탓수죠? 똑같이, 똑같이. 이제, 이제 네 번째 샷, 둘 다. 왜 이렇게 멀리 가지? 왜 이렇게 멀리 가지? 정리해. 중요한 순간에. 미리 인사했어. 미리 인사해. 왜요? 지금 끝 아니에요, 이거 끝나도. 끝 아니에요. 우리가 한타 앞서고 있으니까. 치. 치. 못 넣어도 되고, 넣어야 되고. 이거 비기기라도 했어야 돼, 이거. 네가 넣을 수 있어. 아니, 여기 들어가면 안 돼. 넣는다니까. 역시 무결점. 안 들어갔어! 귓발 던지면 돼요. 귓대체, 귓대체. 네. 나이스, 보기! 나이스! 잘하네. 들어간 거 아니야? 인정, 인정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이건 아니야. 잘하네. 이건 아니야. 아...